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렇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꿈과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목표의식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끊어나서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1절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모두 믿음의 주상들이 꿈꾸고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주일만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꿀 때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미래로 기적의 배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꿈꾸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세기 37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장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셔서 높은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장세기 37장 6절 지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시들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은 네 동생의 꿈을 꾸고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30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에게는 삶에 대한 어떤 꿈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저 양을 치면서 양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들과 살았지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내 삶에 주신 목표와 꿈으로 알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영롱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점 높이실 것이다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세워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무리를 떠다니는 낙엽처럼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꾼다고 그게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꿀 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며 나갈 때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꿈을 꿀 때 우리 마음의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꿈을 꿀 때 삶의 의욕이 생겨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꿈을 이뤄나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을 연날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꿈꾸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꿈꾸는 인내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서 물고 뜯고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온갖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일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신경을 뺏기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거룩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어린 나이로부터 서른 나이로까지 네 번이나 큰 시련을 당합니다 17살 때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 먼저 당한 시련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를 깊은 웅동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지나가는 노예 상인을 팔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상세의 30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그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했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라며 자라던 요셉이 17살 소년의 나이로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당시 노예는 인간 이하의 치고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전해까지 뼈가 부서러지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참고 견제했습니다 잠시 게으름을 피면 등에 채찍이 내려쳐지고 병이 들면 더 이상 쓸모가치가 없다 그래서 광량에 내다 버려서 병들어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많은 그런 신세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인격도 없고 노예는 그 삶에 어떠한 존중감을 받는 모습도 없었고 모든 것이 망가진 채로 절망의 삶을 살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진 꿈이 그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라도 우리가 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넉넉히 환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대 39장 2절에 여하튼 말씀이 나옵니다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많은 과정 속에서도 꿈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곳에도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의 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의 꿈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더욱 꿈이 분명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대 39장 21절 23절입니다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꿈꾸는 사람은 감옥도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꿈에 사로잡혀서 그가 절대감사로 살았든지 간수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나 저에게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을 맡겨라 그래서 죄수가 오히려 죄수를 돌보는 그런 신분으로 승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이제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돌보는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련이 다 왔습니다 그것은 그 감옥의 바로왕의 신하 둘이 잡혀들어왔는데 그 신하들이 같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명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되어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될 것이고 당신은 사흘 후에 사양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복직되어서 나가면 꼭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오 나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을 가진 분은 바로왕과 없게 없으니 나는 억울하게 들어온 것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가서 바로왕에게 내가 감옥 안에서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을 보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자네 말대로 내가 자네를 사면시켜주지 해놓고선 나가자마자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르지만 자기의 은인과 같은 요셉의 그 꿈 해몽한 것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그가 나가자마자 당장 풀어날 줄 알고 야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낸 2년은 지난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올 때까지 11년보다 더 긴 기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가 부탁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세기 40장 14절 15절 20절 3절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마지막 2년은 정말 그에게는 길고 긴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건져줄 희망으로 여겼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까맣게 잊어버리면 말미암아 2년을 지난 동안 매일 밤마다 하나 옆에 부르셔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의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요 저 용서해 주옵소서 2년 전에 제 꿈을 해몽해 준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가 있는데 그가 꿈을 하는 능력을 해몽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우리의 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절망의 마음이 깊을수록 꿈을 이루는 그날이 더 가까운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고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의 봄, 축복의 봄, 부흥의 봄, 기적의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아가면 잠시 잠깐 어려워 믿고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추청해서 곳에 머물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이 연수가 다하여 생활을 떠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젠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두려워 떨며 왔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장세기 5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혹한 말로 위로하였다라 언제나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한 말은 절대 남을 험담하면 안 된다 남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남을 물고 뜯고 그러면 안 된다 같은 우리 유대민족이 힘을 합해서 위대한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해야지 우리 민족끼리 물고 뜯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절대로 우리 예수님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나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일 있으면 덮어주고 그래서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지 넘었던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뛰는 사람들입니다 형들이 꿈이 없으니까 동생을 무너뛰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성공시킬 때 내가 같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간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세우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자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면서 날마다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의 임무로 추구합니다 꿈꾸는 사람 유태용 박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전라북도 임식 두배상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그곳에서 소장농의 아들로 모슴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산골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왔는데 어머니랑 같이 교회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조 요셉 전도사님이신데 한국전쟁 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그 마음의 거룩한 꿈을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는 멈춰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지지지 가난하고 못 사는 농촌을 이제는 변화시켜서 농촌이 부강한 나라로 복받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 옆에 부르셨는데 이려가친 고백을 합니다 아침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에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단하로도 걸을 수 없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듣고 이번 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버리고 단할 수 있을 믿습니다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를 눈여겨본 부자주의 주인이 후원해서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노숙을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으며 구두닦이를 하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3년에 졸업할 수 있는 학교를 5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런 고백도 남아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배달하려고 돌아가려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밤에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 치웠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업농설 안에 내의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너무 추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방을 빙빙 뛰어돌다가 통금 해제를 하는 사인원이 울리면 성경 찬성을 두고 교회로 뛰으러 가서 새벽에 간절히 부르셔기도 하면 성령이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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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단지 농업 손진국으로 잘 사는 덴마크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덴마크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 쓰라는 감동이 와서 백과세상 이름을 찾아가지고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구세 임금님 기와 코펜하겐 덴마크에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 국왕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 유태환 박사를 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에 유학을 갔는데 평생 처음으로 덴마크 말을 하려니 난감해서 엎드려서 호텔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을 만드신 하나님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구둔혈을 풀어주시옵소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니? 덴마크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축내내라 둘째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느냐 하루에 열 문장씩 외워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덴마크 말을 하루에 열 문장씩 외우면서 덴마크 사람이 뭐라고 하면 또 따라하고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그러면 그러면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9개월 만에 완전히 덴마크 말을 마스터해서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덴마크를 유통하게 하고 덴마크에서 졸업 농촌학의 전문을 해서 석사를 받은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새마을운동 할 때 새마을운동 남당 책임자로 임명받아가지고 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운동이 온 종교에서 일어날 때 더 공부하기 위해서 키부츠로 유명한 이스라엘에 건너가서 4년 만에 동양의 최초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립대학교에서 석박사기를 받고 또 국립대학 교수로 임명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메상골에 태어난 이 가난하고 어렵고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소년이 오직 꿈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귀국한 후에 건묵대학교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이후에 농촌과 청소년 발전에서 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고륵한 꿈을 이뤄나기에 문물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꿈이 하나 둘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둔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갈등할 때가 많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의지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바쁘고 다급한 일투성인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끌어내려도 도둬바라 아래가 그 얘기를 모함해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도 그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도 그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이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사소한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데는 어떠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해서 믿음을 갖고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전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들여싸고 있어도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이루어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허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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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